안녕하세요. 우리 6월 18일에 있었던 지방직 행정학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출제 비중을 좀 따져보면요. 이렇습니다. 앞부분에서 좀 많이 출제되었죠. 앞부분에서. 행정학 총론 1편에서 4문제, 2편 정책론도 4문제, 그리고 조직론, 인사항정 전부 다 4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뒷부분에 좀 적게 나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재무행정론에서 3문제만 출제가 되었고 행정관료론 문제는 한 개도 없었습니다. 우리 뭐 했던 거, BSC, TQM 이런 것들은 안 나온 거죠.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직 시험에도 불구하고 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증론 파트에서 한 문제만 출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TV가설을 지방행정론에 포함시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두 문제가 되겠는데 지방직 시험치고는 지방행정론 파트가 출제비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출제위원 중에 지방행정론 중고하는 사람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좀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별로 틀릴 문제가 없습니다.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도 뭐 보기에 따라서는 수험생 입장에 봤을 때 조금 그래도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은 철문에 있는 정책 집행을 접근 방법, 상향적, 상향적 구분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경쟁가치, 경합가치 모형, 퀸과 로봇의 모형이 있는데 보통 문화는 그렇게 신경 쓰는 부분이 아닌데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출제가 되었고 정부 회계 문제는 그 문제 자체는 어려운데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살라문의 정책 도구, 우리 공부했던 것이 좀 직접성의 정도에 따라서 나눈 것하고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나눈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1번. 자, 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자, 공익을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실체설이 있고 과정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실체설, 과정설. 이렇잖아요. 공익이 있을 때 그 공익은 사익과 관련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 논쟁이 있습니다. 사익과 관계없이 공익은 별도로 존재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실체설이죠. 공익 개념 정의에 대해서 적극적이라고 해서 적극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사익을 뜨는 공익은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사익들이 조정되고 타협된 결과 공익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과정설입니다. 과정설은 적극설 반대 소극설이죠. 공익 개념 정의에 대해서 소극적이기 때문에. 자, 개인들이 이걸 중시하는 거라서 이것이 이것만 하더라도 문제 풀 수 있는 거였는데 민주적 공익관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과정설이 민주적이다. 개인들이 이걸 존중하는 거라서. 그랬을 때 문제를 보면 자, 기역 실체설에 따르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거다. 초월해서 따로 존재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과정설에 따르면 공익은 그런 게 아니고 사익 간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찬출되는 거다. 미리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과정설. 그 다음에 디귿 실체설은 다원적 민주주의의 도움을 준다. 틀렸습니다. 방금 전엔 민주적 공익관은 과정설이라고 그랬지. 과정설. 과정설이라고 그랬습니다. 틀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리얼, 플라톤, 루소 등은 모두 공익의 실체설을 주장했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디귿 틀렸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옳은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기역리언 리얼이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아주 쉬운 문제. 허저버그의 욕구 충족요인 이원론에 의해서 위생요인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허저버그는 동기 부여와 관련된 욕구를 나누었죠. 그렇죠? 차원의 완전히 다른 두 가지로 나누었다. 이렇게 불만에 관한 것과 만족이라는 것을 구분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불만의 반대로 만족이라 하고 만족의 반대로 불만이라 하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불만의 역하는 것들은 마치 위생요인과 같아서 해소가 안 되면 심한 불만을 일으키지만 그게 해소된다고 해서 만족관을 주는 것은 동기 부여가 되는 게 아니다. 조직이나 회사로 말하면 근무 환경이죠. 근무 환경. 거기에 대해서 만족요인을 충족시켜줬을 때 동기 부여가 된다고 해서 동기 요인이라고 합니다. 동기 요인이라고 하죠. 직무 자체의 그 내용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특히 느껴지는 보람, 성취감, 만족감 이런 것들입니다. 딱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이죠. 개청화가 아니라 각각 관련된 요소들이 있죠. 잘 기억하라 그랬는데 특히 주의하라고 했던 거. 주의하라고 했던 거. 왠지 위생요인 중에서 정책 관리, 그 다음 임금 보수. 돈 문제는 위생요인, 불만요인이다. 그래, 동기 요인 중 가장 대표적인 거. 성취감이 있죠. 성취감. 만족감, 성취감 이런 거. 이런 거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위생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일반감독, 일반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그 자체가 일은 아니죠.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수. 특히 보수. 또 문제는 위생요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대표적인 동기요인이죠. 또는 만족요인입니다. 성취감, 인증감, 책임감 이런 것들. 좀 고차원적인 그런 것들이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쉽습니다. 취재심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한 5초 안에 풀 수 있지 않나요? 아니면 3초 안에. 그치? 그 다음에 3번. 3번. 서븐트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걸음이 냈습니다. 서븐트 리더십은 서븐트라는 말 자체가 이런 단으로 했을 때 부하, 신하, 종 이런 거죠. 그래서 부하들을 부하들과 동고동락하고 부하들 상전처럼 떠받을 수 있는 즉, 섬길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그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을 고르면 했습니다. 기억. 그 성원들이 공동 목표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도와준다? 맞습니다. 리언. 보상과 처벌을 핵심관리수단으로 한다? 들렸죠. 이거는 전통적 리더십인 거래적 리더십이나 지시적 리더십 이런 것들의 내용입니다. 옛날에 강조했던 거죠. 서븐트 리더십은 최근에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래니퍼는 존중, 봉사, 정의, 정직, 공동체의 윤리를 강조했다. 서븐트 리더십에서 맞습니다. 특히 부하들을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리언. 리더의 최우선적인 역할은 음부를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이다. 명확하게 지시하는 것 강조하는 것 말 그대로 지시적 리더십이죠. 전통적 리더십은 지시적 리더십이나 아니면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기역, 디귿은 맞고, 리언, 리얼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겠죠. 자세한 자료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행정안의 주요 접근법, 그리고 학자, 특성을 바르게 연결하는 것. 모르는 것. 행정 생태론하고 생태론 해놓고는 오스봉과 개별로 환경요인 중시, 생태론이 환경요인 중시한 것은 맞죠. 그런데 학자가 틀렸습니다. 오스봉 개별로는, 오스봉 개별로는 문제 보기에 3번과 관련된 학자죠. 이게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자, 리그스가 생태론으로 가야 되고, 오스봉 개별로가 3번의 신공공관리론으로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뀌었습니다. 바꾸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스봉 개별로는 기업가적 정부, 기업형 정부를 제시했던 사람이죠. NPM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3번에 있는 NPM이 신공공관리론이 시장원리인 경쟁을 조입하는 거 맞고, 그렇잖아요. 학자가 바뀌었죠. 그래서 오스봉 개별로와 리그스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후기행태주의, 데이비드 이스턴은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치의 중립적, 과학적 연구 강조, 이거는 틀렸죠. 가치의 중립적이며 과학적 연구를 강조했던 것은 후기행태주의가 아니라 행태주의죠. 행태주의 또는 행태론입니다. 그렇죠? 이런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 후기행태주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뉴 거버넌스 이론. 정부, 시장, 시민, 사관의 협력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공문제 해결할 것을 강조하죠. 대표학자 중에 로저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답 4번이었습니다. 1편에 나와 있는 주요 행정이론들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요약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답 4번. 그 다음에 5번, 5번도 쉽죠. 티부 모형의 전제조건으로서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티부 모형 또는 티부 가설. 보통 우리가 공공제에 대해서 말할 때 선택할 수 없고 주면 주는 대로 소비하는 거라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티부는 선택할 수 없는 공공제는 뭐다?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제다. 지방정부는 수가 많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티부 가설. 지하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 조세관에 묶어놓음을 제시하도록 하자. 패키지를. 그래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보자. 예컨대 우리나라 지방정부 중에 뭐 울산, 부산, 창원, 김해 또 어디 있다 그랬을 때 각각 제가 찾는 채빌로 어떤 서비스를 얼마 해줄 건지 예컨대 울산에서는 어떤 공공서비스를 세금 10만 원 내면 해준다 그러고 부산은 5만 원, 창원은 8만 원, 김해는 2만 원, 어디는 또 20만 원 이렇게 제시했을 때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주민들한테 네 마음에 들었는데 가서 살아라 이렇게 했을 때 울산에서 제금적인 서비스가 마음에 들고 세금을 실망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울산으로 가고 또 부산은 부산대로 이렇게 보죠. 또 다른 데는 다른 데로 이렇게 오고 가고 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정부들이 서로 자기 지역에 많은 사람 들어와서 살기를 원할 거니까 서로 경쟁할 것이고 그 경쟁을 통해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가설이 티부 가설이었습니다. 티부 뭐형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있죠. 조건. 그 조건들이 심해 나옵니다. 전제조건. 자 그랬을 때 전제조건으로서 문제를 보면 시민이동성. 즉 어떤 공습에서 마음에 들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것. 이동성을 전제로 했고 그리고 외부효과는 배제시켰죠. 외부효과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세워나가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중요한 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3번 고정적 생산 요소. 부존재.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부존재 아니고 존재죠. 존재. 고정적 생산 요소가 존재한다. 그 자료에서 거의 끝부분에 있죠. 이거. 기본 가정 중 7번에 있습니다. 7번. 고정적 생산 요소의 존재. 부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지방정부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고정적인 생산 요소를 가진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또는 그 이상. 고정적 생산 요소가 있다. 그러면 어느 생산 요소가 고정되어 있으면 뭔가 최적 규모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토지 자본 노동 중에서 토지가 딱 정의되어 있으면 최적 규모가 생깁니다. 즉 다른 생산 요소 투입을 계속 늘린다고 해서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가 농사 짓을 수 있는 그런 땅에 1명이 있을 때보다 2명이 있을 때 2명이 있을 때보다 3명이 있을 때 점점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계속 투입을 늘려서 10명 정도 되었으면 여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더 많이 늘리면 예컨대 20명이 들어오면 10명이 있을 때보다 2배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글리적거려서 방해가 되어서 생산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뭔가 생산 요소 하나가 정해지면 다른 생산 요소 투입을 계속 늘린다고 해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뭐가 생긴다? 최적 규모가 생긴다. 그래서 7번이 바로 8번으로 이어집니다. 최적 규모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 최적 규모보다 적은 지방정부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바랄 것이고 크면 나가기를 바랄 것이고 최적 규모를 딱 인구로 봤을 때 맞춰져 있으면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런 겁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고정적 생산 요소가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전제를 그렇게 했죠. 3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지방정부 재정 패키지에 대한 완전한 정보 어느 지방정부에서 어느 서비스를 얼마에 제공해 주는지 다 알아야지 선택해서 소비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쉽습니다. 그 다음에 6번 M. 관료제 병리현상과 그 특징을 짝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항상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관료제 특징 내지는 원리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병리현상, 역기능 같은 것, 병폐 같은 것들을 잘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일반 할거주의는 옆으로 안 보는 거죠. 개청제고 분업이니까 위만 쳐다보는 겁니다. 횡적 협조가 안 되는 것. 그래서 조정과 협조의 곤란 초래하는 것. 할거주의 맞습니다. 아시죠? 형식주의. 형식적으로 문서를 많이 요구해서 번잡해지는 거죠. 법문용례 같은 겁니다. 번거로운 문서처리. 법문용례입니다. 번잡한 문서, 까다로운 절차, 문서주의를 채택하니까 또 형식을 따지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피터의 원리. 피터. 관료들의 세력 팽창 욕구로 인한 기구와 인력의 증대에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관료들의 세력 팽창 욕구로 기구와 인력이 증대되는 것은 파킨슨의 법칙이죠. 파킨슨의 법칙입니다. 관료 제국주의라고도 하죠. 그 박스한 자료 중에서 다음 페이지에 11번에 있습니다. 11번. 관료 제국주의 또는 파킨슨의 법칙. 공문들은 자기 밑에 부하수를 늘려서 자기 위신을 높이려고 한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관료들은. 그리고 아시죠? 피터 울리는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 데까지 성진한다는 것. 무능자의 성진.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3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 전문 나라에 있는 무능. 한정된 분야의 전문성을 강조함으로써 타 분야에 대한 예력이 부족해지는 것. 분업을 하니까 자기 맡은 이거 하나밖에 모르는 거죠. 다른 걸 모르는 것. 바로 전문 나라의 무능. 즉, 훈련된 무능 형상입니다. 맞습니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시험치고 나서 7번이 까다로웠다고 그래서 틀렸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좀 있던데 일단 학생들이 사람 이름이 나오면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는 정답 찾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닌데 하여튼. 자, 보겠습니다. 정책 집행 연구 중에서 상향적 접근 방법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며 냈습니다. 정책 집행 연구는 상향적 정거법이 있고 하향적 접근법이 있죠.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습니다. 조직이 이렇게 있을 때. 위에서 정해지면 그대로 해라.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게 있고. 아니다. 현장 상황에 잘 적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는 게 있죠. 왼쪽의 공을 고전적, 하향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엘모가 그러겠죠. 전방향적 접근이라고도 합니다. 전방향. 결국 앞에 가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이 잘해야 된다. 그 말이죠. 결정을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위에서 정해진 대로 하면 잘 될 거라는 예측이죠. 정책 집행은 예측입니다. 예측. 정해진 대로 그대로 하면 잘 될 거다. 예측입니다. 환경 변화 없을 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 변화 없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반대로 환경 변화가 심하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환경 변화 심할 때는 뭐, 현장 상황에 잘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 적응. 그래서. 자, 현대적, 상향적 접근이 필요하죠. 다른 말로 후방향적 접근이라고 담입니다. 현대적, 상향적 접근을 후방향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뒤에 가는 사람, 또 밑에 있는 사람이 잘해야 된다는 거죠. 집행관리들이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죠.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더라? 정책 집행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기술하고 설명하는 거.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그 박스한 자료를 보면, 박스한 문제를 보면요. 지금 상향적 접근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상향적. 현장 상황이 중요하죠. 현장 상황에 잘 적응해야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엘모의 후방향적 접근방법. 방금 전에 상향적 접근방법을 후방향적 접근이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 사바티와 매즈메니안의 전 집행과정 모형, 틀렸죠. 사바티와 매즈메니안은 처음에는 하향적 모형을 제시했다가 나중에 통합 모형을 제시한 사람이죠. 특히 초기 연구에서 성공적인 또는 효과적인 집행의 요건들을 제시했습니다. 조건들을 제시했죠. 그래서 하향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바티와 매즈메니안. 그리고 립스키 일성관료들이 아시죠. 일성관료들이 상당한 전문성과 재량관료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 그래서 정책 집행 중에서 상향적 접근방법과 관련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집행관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라서. 집행관료. 그럼 정답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리얼 반미트와 호른의 집행연구는 하향적 연구였습니다. 그럼 기역, 디것이 있는 정답은 1번입니다. 그 자료에서도, 표 자료에서도 끝에 보면 여기 하향적 사바티와 매즈메니안. 그리고 반 미터, 그리고 반 호른. 현재 상향적 집행의 엘모, 그리고 립스키.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8번 호그드와 피터스가 제시한 정책 변동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정책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정책이 바뀔 수 있다. 변동할 수 있다. 그런데 바뀌는 형태를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죠. 그 중에서 1번 정책 혁신은, 하시죠? 혁신은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정책 혁신은 기존의 조직이나 계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말 때문에 틀렸죠. 기존의 조직이나 예산을 기반으로 이 말 틀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개입을 결정해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직도 예산도 다 새로입니다. 새로운 거죠. 틀렸습니다. 이번 정책 승계는 정책 기본 목표는 유지하되 정책을 대체하거나 수정하거나 일부 종결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고 정책을 또는 수단을 대체하거나 대체 가꿀 정도로 바꾸는 거죠. 정책 승계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정책 유지는 수단을 조금 바꾸는 거죠. 기존 정책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정책 수단의 기본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것. 정책 유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정책 종결은 완전히 없애는 거죠. 다른 정책으로 대체 없이 기존 정책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 종결입니다.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9번 M. 퀸과 로버그의 경합 가치 모형 또는 경쟁 가치 모형입니다. 보통 우리가 효과성을 목표 달성도라 그러는데 그 목표 달성도로 효과성을 파악하는 것은 효과성을 측정하는 10가지 모형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다른 것도 있다. 다른 것 중에 퀸과 로버그의 경합 가치 모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화와 관련성이 있죠. 조직이 있을 때 조직 자체를 중시하는가 그 안에 있는 인간들을 중시하는가 그리고 통제가 중요한가 위헌성이 중요한가 나누었습니다. 조직 자체가 중요하고 통제 강조하는가 합리적 목표 모형 조직 자체를 중시하면서 밑에 간에 위헌성을 중시하는가 개방체제 모형 반대로 인간을 중시하면서 통제 중시하는가 내부 과정 모형 그리고 인간을 중시하면서 밑에 위헌성을 중시하는가 인간관계 모형 잘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각각 목표 가치가 무엇이고 또 그걸 달성하는 수단 또는 합리 목표는 무엇인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화와 관련성이 있다. 또 문화 왼쪽에 왼쪽에 약한 함정 목표 모형은 합리문화죠. 합리문화 다른 말로 과업지향문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업지향문화 합리문화 또 밑에 개방체제 모형은 발전문화인데 발전문화를 혁신지향문화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반 내부 위계문화는 위계문화 또는 위계지향문화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니까 오른쪽 밑에 집단문화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관계지향, 인간관계, 관계지향문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걸 알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랬을 때 조직문화의 경쟁가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위계문화는 응집성을 강조한다. 틀렸죠. 응집성 강조하는 것은 이거죠. 집단문화 또는 관계문화, 관계지향문화입니다. 집단문화 또는 관계지향문화죠. 응집성 강조하는 것, 인간관계를 중시해서. 그래서 위계문화가 아니라 관계지향문화 또는 집단문화였습니다. 이제는 맞죠. 혁신지향문화는 창의성을 강조한다. 혁신지향문화가 바로 발전문화이기 때문에. 3번 과업지향문화는 합립문화이기도 하죠. 생산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왼쪽이의 관행. 3번 관계지향문화는 사기유제를 강조한다. 맞습니다. 정답 1번.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 10번에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얼차하는 것입니다. 2015년 개혁해서 2016년부터 지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지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방향이 그런 거죠. 돈은 많이 내고 받는 것은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내고 적게 받기죠. 이것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 이런 방향으로 개혁되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구체적 내용들은 밑에 표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면 되겠는데 문제를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공무원한테 불리해진 것들이지. 이거는 좀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나요? 마지막 한에. 연금, 수금, 요건이 단축되었다. 옛날에는 20년 이상 내야지 대상이었는데 이제 10년만 금하면 된다. 이거 하나 빼고는 다 불리해진 겁니다. 다 불리해졌어요. 그랬을 때 퇴직연금 지급률을 1.7%로 단계적으로 인하시킨다. 즉 돈 받는 것은 줄어든 거지. 1.9에서 1.7로. 그 다음에 2번 방금 전에 말씀드린 퇴직연금 수급 재직 요건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했다. 맞습니다. 이거 하나는 좋아진 거지. 그 다음에 3번 퇴직연금 기여율을 기준소득 의뢰가 9%로 단계적으로 인상시킨다. 맞습니다. 돈 내는 거죠. 내는 것은 인상. 받는 것은 인하. 정답은 4번입니다. 퇴직급여 산정 기준은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 의뢰으로 변경했다. 틀렸죠. 이랬다가 전체로 바뀐 거죠. 전체로. 표에 있는 건 바로 이거죠. 이거. 하나 둘 셋 네번째 칸에 연금 산정 기준 보수 퇴직 전 3년 평균이었다가 전체의 재직 기간 평균으로 바뀌었다. 전체. 이렇게 얘기했죠. 이만큼 근무하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연금 금액을 정할 때 마지막 3년 마지막 3년 받는 보수 평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유리했겠죠. 마지막에 돈을 많이 받았을 거니까 유리했었는데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전체 기간 평균으로 그러니까 공문한테 불리해졌습니다. 기준 금액이 그러면 좀 줄어들겠죠. 전체로 하면 전체 기간으로 하면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열심히 공부했던 세금 종류 얘기입니다. 세금 종류 특별시 과잉시의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에서 공통적 속하는 세목만 모두 고르며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시 과잉시의 외우지 않았고 그리고 도도 외우지 않았죠. 시군세를 외웠고 그리고 자치구세를 외웠습니다. 그래도 풀 수 있죠. 시군세 주재자 담소 이렇게 외웠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사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끝에 소가 소득세라는 것을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지방소비세는 도세라서 그러면 시군세 주재자, 담소 외우면 나머지는 전부 다 도세입니다. 도세죠. 특히 목적세는 광역단체만 있죠.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도세에 있고 특별시 광역시설에 있습니다. 기초단체는 없습니다. 목적세는 그래서 도세와 시군세에서는 이렇게 시군세를 외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더 쉽죠. 특별시 광역시설에 많으니까 놔두고 자치구세 외우면 됩니다. 등록, 면허세, 재산세, 등재라고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서 주재자, 담소, 등재 외에 해당되는 걸 보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리언 지방소비세, 리얼레저세, 비업취득세는 시군세도 아니고 제치구세도 아닙니다. 특별히 경역시 보통세이면서 도해보통세에 해당되죠. 리언, 리얼, 비업이 있는 정답은 3번입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12번 12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르더라도 12번 정부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1번 국가회계는 D-brain 시스템을 통해서 재산처는 이 호조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잘 기억하는 사람들은 바로 판단하면 되겠고 아니면 그냥 놔두자. 그냥 상각형증도 놔두고 이번 재무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 방식이 예산회계는 발생주의 복식 방식이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알죠. 재무회계는 맨날 했습니다. 발생주의 그리고 복식부기라고 틀렸습니다. 예산회계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 보통 회계는 재무회계를 말하는데 지방정부에서 지방공공기관들 공기업 같은 것들은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있어서 바꾸면 되겠네. 재무회계가 발생주의 복식부기이고 예산회계는 자 현금주의 단식부기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재무회계가 뭐고 그리고 예산회계가 뭔지 뭐 거기 자료도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정도까지 문제를 낼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죠? 하여튼 출제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그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재무회계는 발생주의고 복식부기다. 그것만 알고 풀어도 됩니다. 되는 거죠? 좀 재무회계는 바깥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고 예산회계는 내부에서 내부의 관계자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서 차이가 있는데 보통 회계 그러면 재무회계를 말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출제가 되긴 했는데 우리가 발생주의 복식부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발생주의에서는 실질을 따지죠. 따라서 미수수익이나 미지급금을 자산과 부채를 표시할 수 있다? 그렇죠. 현금주의에서는 현금이 들어가라 나가야지 기록이 되는데 발생주의는 실질을 따지니까 미수수익이다. 미수수익이면 받을 게 있는데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받을 거니까 뭐 자산이 될 수 있고 미지급금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지급해야 되는 거니까 뭐다? 부채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실질 내용을 따져서 발생주의에서는 그 박스 표 표 자료도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재무제표는 거리가 발생하면 차윤과 대변 양쪽에 동일한 금액으로 이중기판은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재무제표 재무에게 해서 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었죠?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로 냈지만 정답 찾기는 쉬웠습니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3번 정부위원회 이것도 법규정이 있지만 사실은 뭐 그냥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정부위원회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권한했습니다. 위원회 단독제 말고 위원회 위원회는 여러 명이 합의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기억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다? 맞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죠. 그중에서 자문위원회는 업무가 계속상 상식성이 있어야 된다? 틀렸습니다. 자문위원회는 필요할 때 도움말을 얻는 거기 때문에 계속상 상식성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게 법규정이 있기는 있어요. 잠깐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법조문회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 운영을 한 법률에 법률에 행정위원회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요건들 그중에 사본에 있는 업무가 계속상 상식성이 있을 것 행정위원회입니다. 행정위원회 2번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는 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1항 1호 및 2호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3항 4항은 3항 4항은 1, 2는 공통사항이고 3, 4 3, 4는 3, 4는 행정위원회만 해당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1호 2호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문위원회는 1번 2번만 해당되고 3번 4번은 행정위원회만 해당되는 겁니다. 알 수 있죠? 이런 거 알고 정확히 풀 수도 있겠지만 그 아니라도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더라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뒷은 민주성을 제거하는 장점이 있다? 맞습니다. 민주성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 여러 위원들이 합의해서 결정하니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니까 민주적 그 다음에 리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중요하죠. 위원회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이 여섯 개 위원회만 행정위원회면서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외웁니다. 여러분들 금방 공원 개국 이라고 외웁니다. 다른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위원회 중에 중앙행정기관 아닌 위원회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해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시험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은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14번에 공무원 보수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기본급 정하는 그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료에 있는 것처럼 생활급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 이런 제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종합결정급적인 행태가 많은데 일단 나눌 수 있죠. 이렇게 그랬을 때 1번 직능급은 능력에 따라 정하는 거죠. 자격증을 갖춘 유능한 인재 확보에 유리하다. 맞습니다. 직능능 능이 바로 유능 능력이니까 2번 연공급은 건성연출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오래 근무한 사람은 돈을 많이 주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문기술 확보에 유리하다. 틀렸습니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나이 많고 오래 근무한 사람들 우대하는 그런 거라서 전문기술 인력 확보에 불리하다. 3번 직무급은 동일 노동이나 동일 임금이라는 합리적인 보수책정이 가능하다. 직무의 가치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성과급은 성과에 따라 결과를 중시하며 변동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성과에 따라 다르겠죠. 맞습니다. 정답 2번 자 15번 반갑지 않던가요? 몇 억 이상 몇 억 이상 여러분이 있어 거지? 다음은 국가재생법상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내용인데 가 하나에 들어갈 숫자로 오른 거였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형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땐 미리 타당성을 조사해보는 거죠. 그랬을 땐 어떤 사업 대규모 사업입니다. 기재부 사업과는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알죠? 국가재생지원 지원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상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500억 300억 정답은 4번입니다.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죠. 16번 이 문제를 풀 때도 기억나던가요? 무궁화세계 별세계 기억나던가요? 그러면 딱 풀 수 있는 건데 무궁화세계 등록 별세계 공개 군인으로 말하면 공직적 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자로 얼차하는 거 등록 의무자로 4급 이상이죠. 4급 이상인데 기본적으로 4번 맞습니다. 4번 4급 이상은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 4급 이상 등록 1급 이상 공개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법관검사 등록하죠. 입력되자마자 4급 이상 대우를 받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죠. 소령 이상의 장교 이에 상당하는 군무는 틀렸습니다. 무궁화세계라고 그랬죠. 무궁화세계는 소령이 아니고 대령입니다. 대령 무궁화세계 대령 이상 등록 별세계 중장 이상 공개 기억하라고 그랬죠. 물론 기본책도 있고 문제풀이할 때도 몇 번 다른 문제라서 잘 맞출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경찰로 하면 3번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하고 소방정 이상은 소방공무원 등록 대상입니다. 그 표 자료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17번 17번 살라몬의 정책도구 분류에서 강제성이 가장 높은 거 보통 직접성 관련해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강제성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쉽습니다. 아시죠? 정답은 1번입니다. 보통 살라몬이 분류한 것 중에서 강제성으로 따졌을 때 이렇잖아요. 직접성이 높은 거 규제입니다. 그중에서 그게 경제적 규제 그 다음 사회적 규제 이렇게 있죠. 바우처는 바우처는 중간 중간 강제성 중간 그 다음 조세이출은 조세이출은 강제성이 낮은 거다 세금 안 맞거나 깎아주는 거 이런 거니까 조세이출 직접 대출 중간 하여튼 높은 거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높은 거 그리고 직접성도 높은 거 외웠었죠. 소대 공격 정보 그렇게 외웠었는데 강제성 높은 거 규제 꼭 기억합니다. 18번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일반에게는 조세 수입 등을 주요 세입을 하고 그렇죠. 국가의 일반적인 제출에 중당하고 해서 설치하는 거다. 맞습니다. 제일 규모가 크죠. 그리고 2번 특별회계 기금은 예산 총기적의 원칙 예외이다 틀렸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에 계산이 되죠. 따라서 총기적의 원칙은 예외가 아니죠. 특별회계는 통일성 원칙은 예외나 단일성 원칙은 예외라고 했죠. 외웠잖아요. 통일성 원칙은 예외 특목 기술 외웠었고 단일성 원칙은 예외 단추특기 외웠습니다. 그때 특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죠. 예산 총기적의 원칙은 완전성 원칙인데 특별회계는 예산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 예외가 아닙니다. 기금은 좀 애매하죠. 삼각형입니다. 일단 예산 외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외라고 보는 경우도 있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기금은 원래부터 예산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부터 예산을 계산할 필요가 없었던 거다. 그러면서 예외가 아니라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삼각형인데 특별회계가 확실히 틀렸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모두 국회로부터 결산한 심의 그리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4번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추가 경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추경 예산 정답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우리 탄력 탄력 거무제 유형 거무제 유형 거무제 그런 거를 공부했었죠. 그대로 실제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유형 거무제 유형 했습니다. 탄력 거무제 한 유형 이다. 시간에 있어서 유연성을 부여하는 거죠. 탄력 거무제 뭐가 아니고 원격 거무제 아니고 그죠? 그 다음에 1일 8시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러면 짧은 시간 거무제 있단 얘기네. 아니면 긴 시간 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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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하루에 8시간 일해야 되는 건 아니다. 주 3.5일 4일 거무제 거무제 그러면 꼭 5일 다 출근해야 되는 것도 아니네. 이렇게 하는 것은 뭐지? 집약해서 하루에 10시간씩 4일 거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집약 근무형 또는 압축 근무형 입니다. 우리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집약 근무형 하루에 10시간 내지 12시간 근무할 수 있고 주 3.5일 내지 4일만 근무하면 된다. 꼭 5일 출근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주 4.5일 근무는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일주일에 3.5일 내지 4일로 압축해서 근무하는 거 집약 근무 또는 압축 근무입니다. 이렇게 정답 2번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20번은 사람 이름에 너무 집착하면 틀릴 수도 있는데 우리 저 표는 봤던 표죠. 우리가 보통 메이의 모형으로 봤던 그런 표입니다. 홀릭과 라메시는 메이와 함께 이런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공중의 지지가 높은가 낮은가 주도자가 사회적 행위자인가 아니면 국관자가 따라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왼쪽 위의 칸에 외부 주도형이고 밑에 칸에 구체기형 공구화형입니다. 오른쪽 위의 칸에 내부 주도형 다른 말로 내부 집권형이죠. 그리고 오른쪽 밑에 칸에 동원형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랬을 때 시민사회단체 등이 이슈를 제기해서 정책 의제 이런다 뭐라서 외부 주도형이니까 정부는 가만히 있는데 시민사회단체 국민들이 정책을 채택해달라고 욕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외부 주도형입니다. 맞습니다. 특별히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집단들이 정책을 주도한다. 먼저 그러면 내부 주도형 또는 내부 접근형이죠. 이미 공중의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정책 결정된 후에 지적평이 용이하다. 그렇죠? 공중의 지지가 높으니까 그걸 공고하게 다져서 가져가는 거 구체기형 또는 공고화형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라는 동원형인데 정책 결정자가 이슈를 제기하면 자동적으로 의지가 되기 때문에 성공적 집행을 위한 공중의 지지는 필요 없다. 틀렸죠. 필요 없다. 틀렸습니다.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 피하를 하죠. 동원형에서 의제 채택은 정복하지만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 행정 피하를 합니다. 동원형의 대표적인 예로서 올림픽 월드컵 유치 가족계획사업 생활운동 이런 걸 얘기했죠. 그런 것들을 정부가 대회를 유치하고 또 교육이나 사업을 만들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잘 따라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하를 해서 알립니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어느 한 주제도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잘 쳤을 거라고 보고 또 다음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